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MC를 1부에 맡겨 있는 가수 건보성이라고 합니다. 인동남 신축음악회 시작하겠습니다. 인동남 선생님은 가수이자 작곡가이시며 성악가이십니다. 지금부터 신축음악회를 열겠습니다. 가수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앤의 가수님. 축축음악가 정말 좋았네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운을 강나루에 빛노래 돋고 슬프다 달빛어린 촉선무의 태음소리에 절구나 한소린 슬픔 속에 장만하지 피어안고 건물은 남극물에 흘러가는 문길 속에 아아 꽃다운 청춘아 광고춤 들고 이뻤네 네 노란개로 피어나니 너의 모습 찬연하다 별빛 어린 족선부의 칼하금도의 절꾸란다 진주가 양청절 오랜 세월 기억되어 오늘 거해 달풍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아아 꽃랑 정춘아 칼신임을 불러오느라 한 서린 슬픔 속에 상아닥 짓 피어 안고 건물은 남불에 흘러가는 물길 속에 아아 꽃랑 정춘아 만고충 젊고 피곤해 아아아